혁신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이광재, 송기헌 의원을 비롯해 혁신기업도시를 지역구에 둔 전국의 국회의원 15명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기업, 일자리, 교통, 교육, 의료 등 17개 개정 법률안을 만들고 내일 국회에서 기저회견을 열어 개정안의 취지와 효과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의원들은 지난 7월 간담회를 시작으로 혁신도시를 지역경제 거점으로 고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4개월 동안 토론회 등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